다니엘 961 포예마이 2023년 10월 5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러면서는 저를 지으시고 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하여서 저희 심장이, 저희 마음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생각은 온전히 다 죽고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저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제 속에 있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 성령의 능력으로 다 파하시고, 드러내주시고, 쫓아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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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